브이로그 전기버스 전기버스의 특징은 우주선에 사용하는 가벼운 소재인 탄소복합 소재를 차체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또한 성능이 매우 좋은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. 운행거리에 비해서 충전 횟수가 좀 잦다는 것, 그리고 충전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아무튼 친환경이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전기버스라고 해서 어떤 차인가 궁금했는데 마침 타게 돼서 좋고요. 그런데 전기버스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긴 한데 기존에 있던 차하고 별 승차감이라든가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겠고요. 전기버스에 대해서 알아서 예정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다른 곳곳의 전기버스에 대해 알아보면 하지만 특히 많은 버스에 대한 사용을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서울이 모든 곳곳에 그들은 전기버스를 알 수 있는 것을ruct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을 합니다. 가장 큰 기술이 이 시각이, 이 시각 부리는 이 시각의 기술을 사용합니다. 이 시각의 기술을 사용합니다. lithium-ion polymer batteries which shows really great performance.